이번에는 PC방에서 담배를 피운 미성년자를 점주가 경찰에 신고하자 점주를 밀치고 도망쳤다고 하는데요. 이러면 안 되는 거죠? 이 내용은 최근에 온라인에 올라온 글인데요. 자신을 PC방 점주라고 밝힌 A 씨는 흡연실에 들어가니 미성년자로 보이는 남성 2명이 흡연을 하고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. A 씨가 다가가 학생이냐고 묻자 이들은 생년월일이 나온 휴대전화를 내밀었는데요. 그가 운영하는 PC방은 휴대전화 인증을 해야 이용할 수 있어서 카운터에서 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이들 중 한 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A 씨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남성은 신분증이 없다고 말했는데요. 거짓말이라고 확신한 A 씨가 경찰에 신고해서 확인하면 되겠냐고 재차 물었지만 남성은 끝까지 성인이라고 잡아댔습니다. A 씨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들은 황급히 자리로 돌아가 도망치려고 했다고 시도했는데요. A 씨가 도주를 제지하자 그들은 A 씨를 밀치며 욕을 하고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. A 씨는 고소를 해야 할지 그냥 넘어가야 할지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. A 씨는 고소를 찾으러 오신 분들께 멈춰지기 바랍니다. Hakkubu A 씨는 고소를 잃어버려면 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